이 어린 닭들을 합사시킬 겁니다. 저쪽으로 몇 마리 갖다 놨는데 아직 한 두 달까지는 안됐구요. 오늘이 6월 22일인가요. 화요일이고 두 달까지는 안됐고 이제 닭들을 합사를 시킵니다.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좋은 시절은 갖고 눈칫밥 먹으면서 이제 닭이들끼리 몰려 살아야 됩니다. 네 합사시키겠습니다. 닭들을 이제 합사시켰는데 저번 파트에 지금 비추고 있는 이 샤모 닭, 어린 닭이 저번 파트에 왔는데 조그말때 부터 합사시켜도 이렇게 오히려 크게 큰 다음에 오면 좀 쌈이 되는데 어릴때부터 합사시키니까 지금 아예 쌈이 아예 안되버리니까는 그냥 자연스럽게 합사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지금 얘들도 두 달까지는 안됐는데 예 큰우리에 그냥 합사시켜서 같이 키우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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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